펜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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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기 떡볶이가 뭐예요? 떡볶이가 있는 쇼테카입니다 우리 3월달 쌀쌀할 때 만났었는데 가을에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쇼테카에 우리 펜타곤이 곰갈이 담겼어요 와 많이 반전했네요 담아드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1위 가수 펜타곤 인사 한번 담가주셔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마음 받아서 저희는 또 앞쪽에 떡볶이를 담가놨거든요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역시 음료도 주문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럼요 어서 주문하세요 저는 바닐라 초코라떼 맛있어 저도 차갑게 아이스로 드릴까요? 저는 그래도 저는 이게 여자친구 청포또가 뭐예요? 잘 먹겠습니다 여자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음료를 섞었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아 그럼 저는 그걸로 하나 그러면 저도 여자친구 청포도 저는 여자친구 청포도 알겠습니다 오이도? 태세전은 좋습니다 청해 3잔 아 저기 있죠 청포도 3잔 아탄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탄은 잠깨기 음료에 자양강장제 느낌 피곤할 때 그럼 역시 저는 여자친구 청포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청포도 3잔 받았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잔 한잔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한잔씩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요 아 저 라떼를 바꾸겠습니다 네 라떼 한잔 바닐라 라테에요 네 바 한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네 아 한잔 오늘 주문 받으신게 네 누가 몇 개월 전보다 확실히 아 능숙해졌나요? 네 전문으로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아우씨 고맙습니다 저는 청포도 2잔 먹겠습니다 네 청해 한잔 선생님 너무 매워요 아 너무 매워요 야 어떡하지 설탕 좀 넣어드려야되나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게 맵다 형이 오는게 안되나 아니 잠깐만 제가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꺼 그랬나 여러분 왼쪽에 있는게 순수한 맛이에요 아 그래 아 아 아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아 이게 맵장이구나 네 맵장이 너무 맛있는데 네 많이 매워 우리 좀 더 가깝게 오셔서 드세요 요쪽에 매운 순수한걸로 이야 우수한 친구들로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6잔 주문 받았거든요 네 네 두잔 더 받아야돼서 다 주문했나요? 저는 물 한잔 부탁드립니다 아 워터 아 워터 드릴게요 아이스 워터로 부탁드립니다 아 아이스 워터로 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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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우리 고생하신 매니저분한테 한잔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로 도와줘 드리겠습니다 네 두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다 여러분거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네 잠을 못자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근데 매니저님들 못주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집도 데려다주셔야 되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모두 커피잉으로 모두 강제추식해야 돼요 그렇게 힘들 때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럼 총꽃도 먼저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깻잎이 들어가 있네 오일 또 그래요 네 깻잎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식용 깻잎이니까 원래 깻잎은 식용이죠 그렇죠 드셔도 됩니다 오오 오오 자 그리고 우리 어 호희씨가 우리 모두가 먹어야 된다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편하게 좀 드시면서 아 토킹먹어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이야 정말 이번에 오랜 기다림 끝에 1위 한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야 정말 열리를 하고 있어요 예 초동 기록도 갱신 중이고 맞아요 엄청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멤버들 기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진짜 잠시만 지금 밤새고 왔는데 네 안 힘들다가 거짓말이고 네 버틸만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하 버틸만 한 정도의 힘듭니다 네 아 그런게 좋죠 예 맞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대화 나누는 것도 감동의 연속일 것 같은데 그 단톡방 있죠 네 팀 내 네 단독도 상당히 떠들썩할 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떠들썩한 애만 떠들썩하고 아 그거 누구에요? 누가 떠들썩해요? 저요 어 보통 키노가 버틸썩하고 네 그러면 짤 같은 거 많이 올리는 그럼 이게 지금 짤 담당 아 그래요? 아 짤 담당이에요? 최근에 올린 짤 하나 독일 있어요 아 그 제가 최근에 올린 짤 그거 일본 몰래카메라 아 몰래카메라? 네 아 보고 웃을 수 있네 아니 형은 링크 담당 링크 담당 아 링크 담당 그치 짤이랑 이모티콘 네 아 이모티콘 담당하시고 아 그런 느낌이 있군요 저는 이 단톡방에서 조금 있으면 짤당할 것 같아요 아 짤당할 느낌이고 아 짤당할 느낌이고 어 어 무실 담당 네 전 짤당당해요 음 뭔가 조금 그래도 이 단톡도 요즘에 그런 감정과 감성적이 좀 담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건 활동곡이 데이지 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멤버 그 후희씨와 여원씨가 아 저기죠 우석이요 우석씨가 가사를 썼죠? 네 노노도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저기 그 수록곡도 쓰셨고 그쵸? 파란하이스 예 키노씨가 쓰셨고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야 이건 내가 봐도 정말 이 가사 잘 썼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 좀 더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부분 펜타곤 러브스 공인원 맞아요 It was the best thing of my life It was the best thing of my life 아 뭔가 아 되게 최고였어요 뭔가 그 라인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라는 뭔가 기본 좋은 미신 아 근데 가사가 사실 다 진짜 한마디 한마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쓴 가사들이어가지고 네 아 이게 뽑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 눈이 촉촉해진 게 쫄봉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가사를 떠올려서 아 근데 이거 대강끼리 하는 거에 너무 감각 들었어요 네 이게 맛있다 쫄봉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네 자 여기 또 음료도 드리면서 네 요게 요게 아까 라테 선생님이 바닐라 라테 먼저 드리고 주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 티슈 드려야죠 티슈도 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청포도 에이드 어 빨대가 하트네요 네 아 그렇죠 마음 담았습니다 네 여기 우리 티슈도 하트네요 감사합니다 하트디슈 제의 비교를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매운 capability 나와요 사실은 이번 곡도 그렇지만 우리 펜타곤이 가을을 담고 왔습니다 가을 감성으로 뮤지컬 도전에 또 성공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후이씨 도전의 수윤 아 사실은 이번에 지난주였어요 이제 골차 주차신 씨가 오셔나고 맞아요 했어요 한소진 아 근데 우리 이번에 또 제2역으로 이렇게 또 후이씨 모시게 됐으니까 저랑 주찬이를 상대역이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찬이를 아프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시면 압니다. 그렇죠. 봐야죠. 근데 제가 주찬이를 아프냐고 나서 부르는 노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괜찮을 것 같은데 감성적이니까. 근데 이게 스포이에요. 인터넷에 안 나온 건 제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찬이 이렇게 아프냐고 혼자 나왔을 때. 너의 눈빛 너의 표정 오늘 나는 너를 받아줘고 고맙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그럼 우리 여은 씨도 좀 받아가지고 뮤지컬 넘버 한번 가볼까요? 썸씽 노트. 네. 네. 나이제 바텀 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감성적인 로매티스트. 감성적인 로매티스트. 감성적인 로매티스트였나요?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저희 코믹이 뮤지컬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재밌는 공연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넘버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의 형. 네. 닉바텀에 은광이 형이 불렀던 넘버. 아 중간에 좀 보셔 보겠습니다. 팬들이 기다리니까. 소중한 이들의 충고 무시하고 왜 그리 당황했나 나 어느 순간 두 눈이 멀어 볼 수가 없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무시콘 텐탁 있네요 진짜로. 이야 감사드리고 요거는 아 시원한 워터. 워터 워터. 근데 처음 나가요 시원한 워터는. 아 그렇죠. 메뉴 메뉴 추가해주세요. 아 오케이. 신원한 워터 해가지고 신원한 워터 신원한 워터. 신원한 워터. 아 진짜 그러니까 문을 넣을 생각은 못했을까. 아 감사합니다. 이란에 많은 걸 찾아오는지. 네. 자 그러면 여기 또 아 두 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운데 초코라떼. 아 초코라떼. 아 맞다. 초코라떼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달달한 거. 단짠단짠 해야죠. 네 맞습니다. 내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네. 지금 정말 빛나는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벤타곤. 11월 29일 날. 그때 또 온라인 콘서트 있다고 들었는데. We'll live.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기대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 저희가. 되게. 콘서트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팬미팅 얼마 전에 했었는데. 저희가 워이더 초 이후로 또 1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만에.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앨범 2장의 앨범에도 나왔고. 심지어 1장은 전규 앨범이었기 때문에. 네. 팬분들께 못 보여드렸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구요. 달콤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되죠. 네. 달콤한 라테 한잔. 감사합니다. 돌아 드리고. 자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영상을 어제 봤는데. 야 1위 딱 하고 나서. 멤버들이. 아 정말 그 감경에. 감정에 벅차기도 한데. 또 인사를 사기 국어로 쫙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우리 팬분들한테. 우리 쇼테크 시청자분들한테. 또 사기 국어로 인사 한번 남겨주시고. 이제 완전한 퇴근 어떠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하하. Thank you so so much. 아 맛있게いただきました. 감사합니다. 안녕. 자 오늘 나와서 우리 벤타군. 인사까지 너무 깔끔해서. 우리 뒷맛 깔끔한 쫄봉이 떡볶이. 한 박스를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20분 정도 돼요. 아 Apr Public Television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예에이에이. 마지막 떡볶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떡볶이 한 점 놓칠 수 없다.